4주차, 5주차가 사법이 있는데요. 4주차에는 수리용 비닐을 좀 했었어요. 중요한 건 1, 2, 3, 4에서 안 꺼지는 핀션 기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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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용 그리고 속에 발의 모양이라든가 점검을 하신 후에 5, 6, 7, 8 만드는 게 중요했고요. 디테일은 수리용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 이후에 회전 로맨틈을 이용한 패턴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포인트킥에서 나오는 이런 회전의 움직임 이걸 이용해서 5, 6, 7, 8 락, 스탭, 트리플, 트리플 락, 스탭, 트리플, 트리플 한 번 더 5, 6, 7, 8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턱 턴과 언더운 턴 턱 턴은 자, 가이드를 가이드를 없이 할 수 있었죠? 1, 2, 3, 4, 5, 6 락, 스탭 자, 이런 거 했었고 오늘 우측 사이드는 팀워계이션 했었어요. 인사이크 턴 두 가지 1, 2, 3, 4, 5, 6, 7, 8 그리고 1, 2, 3, 4, 5, 6, 7, 8 그리고 아웃사이크 턴이 있었죠? 1, 2, 3, 4, 5, 6, 7, 8 가이드가 있으면 더 편하다고 했어요.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오늘 하진 않았지만 아웃사이크 턴을 운용하는 퀵스 타이드들이 있어요. 1, 2, 3, 4, 5, 6, 7, 8 자, 이런 거 했지 않았어요. 자, 그리고 추가 푸시 됐었죠? 추가 푸시는 같이 스트레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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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칭 스트레칭, 스트레칭 자, 이 개념을 가지고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, 들어가서 나오는 거 연결하며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원할 때 숨을 놓으시면 그냥 자유롭게 패턴을 하실 수 있겠죠? 자,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